여러분들 술은 자기 주량건 먹어야 돼 맞아 먹어봐야만데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아 여기 20도 아시구나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먹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디? 여기 앉아 이렇게 둘이 앉아 나와들 안녕하세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낮에 추워먹었는데 어? 다른 사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밖에 열린다 가 없어서 이해 좀 해주세요 형만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형 뭐 먹을게요? 이렇게 하면 둘도 나와 형 뭐 먹을게? 형 뭐 먹을게? 나 갈비탕 먹어도 되겠다 수육먹자고? 응 접시 수익도 있네 13,000짜리 나 갈비탕 형 형 무슨 일이야? 뭐야 배 나 얼큰 만두 그거랑 뭐 접시 그거 시켜요? 접시 수익 하나? 네 말 먹을 수 있나? 우리 다? 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치 나 배불른데 응 수육은 빼고 저 주문 좀 가라주세요 형 얼큰 뭐? 만둣국 아 얼큰 만둣국 하나랑요 갈비탕 하나 이렇게 너무 여러분들 인생심이 있어 몇 명이야 형 아 너머가 자꾸 이상한 유홍을 뽑히잖아 유홍 유홍 난 팩처만 말하는거야 팩처만 써줘야? 아 아 스루 여러분들 그래도 영혼이 있어야죠 먹어야 될 이유로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또 내일 채용되데 그쵸 내일 채용되데 기다리지마 나 이 집 굳었어 형 와 빗맥힌 빗맥힌 하더니 이거 뭐야 아 와 그냥 빗처럼 떵락했네요 다시 아 아까 사람들한테 말좀 해요 못건다고 갈비탕은 갈비탕 하트는 잘못한거 한다니까 아 못건다고 말좀해 여기는 만둣국이라 맥주 끝내요 아 아 아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내일 최고였네 성게 채용 좀 먹을까 아 그래도 내 자리에 하트는 잔 들수는 있겠군 그쵸 아 게이가 아니지요 그치 너 만개 받았다고 언제? 아 아 아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많이 받았어 와 와 와 아 아 아 아 술 꺼내와 빨리 뭘로 먹어? 소주? 너 소주 못먹잖아 아 소맥 아니면 맥주 그냥 소맥? 소맥? 소맥소맥 소맥으로 가자 아 빨리 가져와요 와 막맥힘 진짜 아 방송하는 줄 모르나? 맥힘형 형님들? 아 아 난 뭐 빌맥힘 빌맥힘 해가지고 나보다 대단한 줄 알았네 뭐 아 맥주짠 하나 소주짠 하나 아 맥주짠 두개 주세요 아 아 하나만 주세요 아 형 아니 형 근데 뭐 차방송만 해도 형 무슨 2,500원 보던데? 뭐해 뭐해 아 형 근데 또 많이 부니까 좋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 아 근데 아 근데 좋아 아 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식사시장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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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화장실도 갔다 오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6,000개 받았어? 잘 터지네 아 눈이 간지러 제 배운이 보고 있네 네 네 소주도 하나야 아 해봐 이거 어디봐 이거 이만 좀 가자 엄마 엄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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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그러면 좀 소소하게 한 잔 할까요? 여러분들 소소하게 치매 그냥 소소하게 한 잔 할까요? 또 식사식사게 써주셨는데 또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반주하는 느낌으로 오늘 내일 내일 7시까지 말하겠는데 우리 둘이 씻고 가려면 6시에는 일어나야 될 듯 굿나 피곤할 듯 그리고 천안은 아삭 5 암록 해야되지 서울에서 하는게 아니라 서울에서 하는게 아니라 오늘 천안에서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더 갔다 이제 아무거나 아 왜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형 뭐 마이크 없어? 있는 데 쳐도 자막이 있어 아 진짜? 근데 또 여러분 내 배송을 못 참고 아 보여줘요 물 한잔만 먹고 할게 물 한잔만 먹고 나 외칠게 진짜로 더 이상 못 참고 아 시원하다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눈치가 너무 커 눈치가 너무 커 죄송해요 형 제가 멸쳐가지고 안될 것 같아 아 그니까 니가 너무 멸쳐 아니었어도 형은 외쳤지 형 혼자서 세명은 안되잖아 형 뭔봐요 혈관 막 찼잖아요 딱 봐도 그 부분으로 뭘 싸우긴다고 피도 안 통해 형부문 뭐? 피도 안 통해 혈관 막힌다니까 이제 아 아니야 진짜로 진이 형은 좀 배고파서 먹냐 의리로 먹는거 아니야 의리로 먹는거 아니야 의리로 먹는거 뭔 의리 너무 아마 배부른데도 너랑 안 먹으러 나왔잖아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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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형이 연습 도와줘가지고 올라갔어요 진짜로 아니 솔직히 형 근데 던져려고 좋아졌어 아 진짜 그 민기 때문에 이겼어 진정기 맞지? 아 근데 어떤 망한 새끼는 언급을 해줘도 주가 뭔데 삐져 나 나 진짜 나 진짜 나 어이가 없냐 나 좀 삐을 때 선집 그랬냐 뭐랬냐 그러면서 자꾸 뭐 오메한테 가라 오메한테 가라 이러던데 형 커플 진짜? 아 진짜 가자 근데 웃긴게 뭔지 아세요? 오메한테 가라 이러잖아요 아 근데 원래 오메형이었는데 오메 저번에osis 이러던데 이쁘게 하네 하긴 뭘까 아 그건 맞지 그대로 있는건데 요새 고행을 하더라고 와 저런거 고행하네 나 원래 여기였는데 이쁘게 지르던네 아 한잔 뭐올게 한잔 뭔가 식사 식사는 여기서 가야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덢었어? 이러면 제거지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진이 형한테 전화 한 번 해볼까요? 왜? 봉진이 내일 체육대로 온다고 아 내일 온대요? 왜 갑자기? 상태도 온다고 해서 아 치대요 둘이? 아 진짜? 둘이가 가자 할 때는 안 가고 아 그치 아 근데 그건 아니다 싶긴 하더라 그렇죠 우리가 말했을 때는 니 또 안 돌아보던가요 아 우리랑 가면 재미없지 응 평균 시청자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정문미나에 대해 고맙습니다 평균시청자 뭐가? 평균시청자 2만명으로 아 그치 아 워홉만독국 보소 하긴다 아 좀 추다주 아니 아시다 워홉만독국 보소 와 전달할거에요 100개 감사합니다 문홍이형이 우리랑 간다니까고? 문홍이형이 우리랑 간다니까고? 아 맞나봐 아 탓자고 아 아 아 순간 좋네 나 진짜 오랜만에 했었는데 근데 클럽까지 술 안 먹었잖아 아 맞아 맞아 인정해 맞아 맞아 저 대회 때문에 못 먹었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 와 이거 뭐야 맛있겠네 국가 먹을래요? 의상은 안되고 국가 만도 좀 줄까? 아 괜찮아요 아우 꺼내버렸네 민심 조졌냐고요? 죄송한데 이 형이 그냥 조진거 같은데요? 아 왜? 아니 아니 남보고 민심 도듣냐고 하니까 저 아까 식사식사한테 터졌어요 여러분들 제 방에서 아니 안되겠다 처리해봐요 형 보여주세요 아 왕년에 형 한번 보여줘 아 아 근데 맛있다 아 아 이 집 잘한다 아 아 저도 하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영 아 방송 치컨대 리액션이나 해 리액션 기계야 아 아 아 아 야식 시작해 감사합니다 얘네 원래 술집 생활이 이래 새벽에 아니 근데 여러분들 별로 시끄럽게 안 했어요 생각보다 아 근데 이거 맛있다네 아 근데 이거 술이랑 술하는게 딱이네 아 왜왜 아 이 형 미자 깔아서 그래 지금 뭐 미자 깔아 내가 아 그니까 형 왜 이렇게 내 방송으로 왜 키는거야 어차피 안 터지니까 어차피 안 터지니까 아 근데 여러분들 저 진짜 그런거 없어요 누구 방송으로 키는게 낯선거 없어요 그러게 나도 그런거 없어 이씨 전비야 형이 개의 십전비야 진짜 내가 뭐의 십전비야 니들 십전비야 아니 여러분들 아카드가 우리집에서 자면 되는데 뭐 방금 방해한다는 말도 안되는걸로 안온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진짜 안온저란도 왔네 형 뭐할라 했지 아잇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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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열도ige 구만돌려 아하하하핰 providing 아 부니까 늠뻥이고 짠 아 먹었다 전 천천히 먹을게요 여러분 나 궁금한 거 있어 형 솔직히 그러면 방송 안 할 때 연락 누구랑 해? 여자 BJ랑 근데 카동카동사람 있을거야 사적 약간 사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방송 직적으로 소심할 때 오는데? 형이 있다메 아 가끔씩 카톡이 많이 하는거 아니야 누구랑 도연이랑도 하고 은지랑 와 진짜? 어떻게 하는게 왜 할 수도 있잖아요 척인지 왜? 형 such 형은 basketball 아 진짜? 방송 안하고있어요 아픈사람 왜 건드려 아 야 물어본거야 соз 카톡도 할수 있ana 해주 진짜나 저는 없어요 진짜로 맞아요 아 말해 근데 너 몸 2번 걸려있어서 모르겠다 철저하게 해놨어요 카톡 봐도 카톡에 내용 안떠 철저하게 그래서 모르겠지 아 근데 알잖아 솔직히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 이거 미치지 않아 요즘은 미치고 안하네 인생이 잘하네 일단 다 의심해야 돼 왜 왜 왜 봤잖아 최근에 보성이야 아 왜 그런소리 안했는데 난 그런소리 안했는데 저거 보고 딱 느꼈어요 형 어 어 된다 혼뿌네 아 이거 맞잖아 맞네 우와 상세야 상세야 70만원 맞잖아 아 그래요 제가 항상 말하자네 형님 사람은 불에 봐야된다고 아 몰라 너 몇 개 쐈어? 뭐요? 아 100개 막 그때 쐈어 딱 그 전날에 아 근데 난 신기한데 나는 한 개폰 가입했는데 아 진짜 아 형 은진님한테 많이 썼거든 아 아 별일에 안 쐈어? 나는 안 쐈어 상대깨 상대깨 상대깨? 아 아 어 맞아 맞아 불가능이 착해서 그래 맞아 왜냐면 이 남매가 있어 맞아 형도 진짜 착해 형도 다 퍼줬잖아 안 퍼줬는데? 형도 여자들 만나면 많이 퍼주잖아 평소에 형 그런 사람 맞잖아 아니야 내 아네 스타일이 너무 어떡해 방목을 맞는데? 방목을 맞는데? 방목을 맞는데? 방목을 맞는데? 방목을 맞는데? 방목을 맞는데? 유다영이 하라고 유다영 맞다 원조 후쿠 아니 앉아 앉아 안녕 안녕 근데 그렇게 최근에 뽀뽀했어요? 오늘 낮에 나랑 합방했거든? 내가 계속 그 소리 하니 계속 뽀뽀 좀 하네 아 근데 리얼이야? 아 모르지 했겠지 둘이서 있을텐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좀 약간 반복해서 안 하는 거든 오늘이 혹시 약간 후회가 될 수 있어서 안 하는 거잖아 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은 와 중년민아님은 국뽀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헤어질 그거를 생각하고 하는 건가? 아 안돼 아 마셔 너 솔직히 아 그런가 아 내가 겨울을 울면 기후에 있어 헤어진 생각에다가 헤어진 생각에다가 아 이거 아 아 근데 형 왜 갑자기 이렇게 중독해졌어요? 아니 내 생각이랑 좀 달라서 와 아 그래 근데 형 왜 그렇게 하진 않나? 흐흐흐흐흫 널 널 널 널 널 널 아 널 아 장난이에요 널 널 널 널 널 아 누구 전화 왔었어? 아 아 아 형 형 나 갑자기 눈뜩 이런 생각을 했어 경민여행 갑자기 휴방 했잖아요 근데 휴방 타이밍이 그때 그 우리 부산학방 있잖아 그 부산학방 타이밍이 바로 휴방 때렸거든 아 아 아 아 진짜? 오 쪽지테나 당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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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휴방 때리더라고 응 경민이 형이 몇 달 나갔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내일 온다며 그니까 그 형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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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아니 여러분 나 진짜 궁금한게 있어 나 진짜 경민이 형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 내가 오늘 형 내일 와요 카톡 보내니까 온대요 그래서 아 그럼 형 내일 거기서 봐요 하니까 자기는 근데 유튜브 찍어야 돼가지고 거기서 막 몰아다녀야 된대요 아 뭐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시는 거 뭐 뭐 현타와서 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애 응 응 뭘 제일 좋아했을 몰라 원래 그런 음식은 약간 방금 막 좀 우유 얻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응 응 답은 하나다 응 뭐 신렸지 하하하하 그거 아니면 답이 안 돼 어 이렇게는 하면 뭔가 짭짭 퍼즐이 맞는 게 어 어 말이 안 돼 아 아 우린 진짜 오기는 하실 수 많아 아 아 아 근데 오랜만에 성공한 거 진짜 좋다 음 아 그래도 안그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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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라라님 빡쳤다고 아 수순이 빡쳤다고요 어 아 아 아 아 우리는 짐작만 할 뻔 사실은 모르죠 맞아요 몰라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나이가 몇 살인데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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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좀 따라 드릴게요 이제 약간 살짝 살짝 와 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음 음 음 음 아 몰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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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일부러 천천히 먹는 거예요 천천히 아 음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거 따줘요 아 와 근데 형 응? 난 진짜 형이랑 이렇게 먹는 것도 좋거든 응 와 근데 딱 여기 한 명 한 명 딱 있으면 진짜 그건 맞지 오지게 맛있겠다 진짜로 난 지금도 맛있었는데 아니 원래 조화로운 게 더 좋다고 와 와 근데 형 왜 저 탕치기 했어요? 내가 완전 왜 탕치기 했어 2대1 술먹방 이경민으로 탕치기 했던데 그렇죠 형 아 이건 또 검증하는 거야 난 갑자기 버렸던데 너 대회에 있었잖아 이씨 아 대회에 있었잖아 아 아 그건 맞네 맞아맞아 대회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아 너 인생 망쳐 그거 술안고만 아 맞아맞아 굿냄수 때문에? 그거 아니잖아 맞아맞아 형이 또 그런 또 그런 소화를 좋아하지 아 아 아 어 어 아 맞아? 형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내가나 봐 아 빨리 많이 싸주셨는데 왜 그래 야 나 진짜 체육뒤에도 가는데 또 느낌까지 아 아 아 와 아이고 와아아아아아 형 팬 없어요? Pixofcher 아 문격조절 쌀포라님 우리방은 정신이에요 맞아? 아 뵙기 감사합니다 아 잘 맛있겠다 김맥킴 별거 없네 나 100달이 200달인데 족밥이네 10배 차이나도 그냥 별거 없네요 우리만 사람들 왜이렇게 안쓰어 문증을 좀 봐주세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진짜 빡치면 진짜 잘 나오네 흥분할 수도 있어 빡치면 우리만 사람들 빡치면 빡치면 되는거야 근데 나는 형방 진짜 많이 보거든요 형방에 왜 빨갛색이 없어요? 원래 한 명도 못 봤어 톡톡이 있잖아 톡톡이는 뭔가 열혈 같지가 않아 그쵸? 와 우리 네이비 형이네 형님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형님 너무 귀여워 아 역시 맥힘이 형 살아있네 하나 둘 셋 완전 괜찮네 어 에잇 장난있지 어 아니 공준이 형 진짜 삐진거에요? 나 궁금해 전화 한번 해봐도 돼요? 전화 한번 해봐도 돼요? 아 나 진짜 나 궁금해서 그래 오해가 있었고 어? 너 공준이 번호 바뀐거 몰라? 나는 얘하고 절대 들은거 아니야 번호 바뀌었잖아 공준이 아 나 알아 나 알아 들려야 여러분들 들려요 여러분들 진짜 삐졌네 아 진짜 삐졌다고? 이 별도가 나 안 했다고요? 이 별도가 나 안 했다고요? 야 내일 체육때문에 때문에 자나 보다 아 아니 야 노을아 그걸 몰랐어 이거 나 아는거야 이거 이거 거절한거야 아 내 체육때문에 아 남심아 근데 형 아 저는 진짜 김준형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이거 너무한거 아닌가요? 이런게 아 딱 말해줄게 이건 잘못됐지 진짜 맞죠 와 난 진짜 나 부를때 다 깔는데 난 진짜 부르잖아 아 아이고 하나쯤에 윤종계 아 감사합니다 뭐야 누가 사주셨어 아 형님 아 형님 오세요 아 형님 아 감사합니다 저 형님 소형님 내 방에 쓰는거 한번도 못봐네 하하하하 코멘트룸이구요 아 먹으신대요 모르겠네 아 한잔 먹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최근에 유입되신 분 같은거 아 짠 감사합니다 아 꼬리카는 진짜 근데 그게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들 시청자 수에 빠져서 진짜 아 너도 시청자 많잖아 아 저는 근데 시청자 수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긴 해요 솔직히 근데 이 정도는 그때가 시청자 수 많았는데 어른데요? 정예린 그때는 앤 시청자 수는 쓰러 담았는데 아 푹공개 감사합니다 형님 푹공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푹공개 선물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터져? 와 미남은 좀 칠 수 있는거야? 아이고 후회되죠? 갈아탄거 아니야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터지지? 왜 이렇게 배는 아프지? 아 감사합니다 아 많이 터지면 불길이지 형은 시청자 그때 많던데 언제? 제시킴 제시킴 개새끼 아저씨 제시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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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은 제시킴 때 많잖아 많았잖아 많았잖아 많아요 아 알았다 그러면 베비킴 베비킴은 어쩔서 원래야 그럼 새벽킴 설치지나 많아 어 새벽킴 어 새벽킴 제가 아까 우선이 오늘 오랜만에 술 먹으니까 좋네 진짜 맛있네 이거 아 새벽킴이 레전드였어 진짜? 그때 몇 명 받았네 그때 그냥 편의점 앞에 있어 앉아서 운어줘고 7천명 8천명 와 진짜? 그 정도였어? 응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엮인 것도 없었는데 7,8천명 아 그 정도였어? 그때가 시청자가 진짜 많았어 운전하면 4천명 5천명 엄청 놀랐어 와 비벌 5천명 됐어 와 근데 왜 끝났어? 아니 나는 잘 안봐서 몰라서 그건 아니지 아니 나는 잘 안봐서 몰라서 그래 그건 아니지 근데 너는 몇 명 맞는데? 저도 많이 안봤어요 한 2천명 3천명? 아니 맞잖아 2천명 3천명 뭔 소리야 그때 나랑 있었는데 6천명 아니 그때는 형 와서 그랬어 진짜로 핫쌀누나 와서 3천명 됐어 핫쌀누나 와서 3천명 됐어 아이씨 아 뭐야 가비탕 2개 주세요 가비탕 2개 주세요 아 아니야 오케 가비탕 2개 주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거는 의미 없어요 막 우결해가지고 막 그런거는 그래서 의미가 왜 없어 어차피 나중에 시청자가 다 빠지는데 끝납니다 형 알잖아요 성장인 남잖아 아 아 또 오래간만을 버리겠다 내가 시련도 아 근데 왜 흰자겐 없어요 이번엔 다르게 해보려고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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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좋은거 배웠던 형 문웅이 형한테 비싸해서 누가 지금 해서 내가 한거 아냐 아 원래 첫 잔만 그렇게 하고 하는거지 왜 그래 자 원래 알아서 딱 싸주세요 알아서 먹으면 와 신경돈 너무 맵게 와 사랑하는 형님 맵긴 감사합니다 아 뭐야 내방군도 술먹방을 좋아하는거야? 난 몰랐네 근데 너 방송 소통시간이 없나보네 대회 준비하는 거 아 맞아? 아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소통시간 좀 가져줘야 되지 아 진짜? 아 근데 저도 막 대회만 아니면 막 하겠는데 대회 때문에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여행은 집중해서 저는 근데 진짜 형이 나 진짜 형이랑 막 근처 살고 싶어 진짜 맥힘 형이랑 아 너무 부천어 착하잖아 지금 부산으로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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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으로 와라고 거기 이미 망했어요 아 부산에 가기에는 형이 서울로 오면 안 돼요? 아 팬 봉준 옆에 있어야지 에이 봉준이 형 팬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니야 아니 근데 막말로 형이 서울 가겠다는데 왜 그게 잘못인가요 형님? 잘못이 아닌데 왜 그렇다 이 말이지 그 사람들만은 근데 왜 다방에 검색했어요? 응 아니 킹봉진 간다길래 아 맞아 어 아니 킹봉진 서울 갈 수도 있다길래 혹시 몰라도 검색해봤지 아 아니 사당 너무 비싸더라 진짜 아 사당은 비싸 진짜? 쓰리룸 월세 천이 아 백이룸인데 쓰리룸? 그러면 싼거야 아 맞죠? 네 초름이 뭐죠 거기서 뭐하기 힘들어요 나는 무슨 주름이 짠건가요 고양이기 때문에 아 고양이기 때문에 아 고양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형 살 전날 어디 갔잖아 거기 어디였죠? 장안동? 어 장안동네 아 장안동네 거기 다시 갈 수는 없지 그래 아 아흐흠 이제 좀 클래스 달라졌다 음 그럼 안 좋은 추억이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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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닿을까봐 아 아 아 장작이 계속해 장작이 계속해 아 아 아니 왜 아 아 아 아 아 나 깐거 아니야 이게 좀 유쾌하게 넘어가는거에요 이게 뭐 유쾌하게 넘어가 아 맞죠 여러분들? 이게 더 유쾌한거죠 어 이게 더 유쾌한거죠 요즘 잘 지내는데 방해되면 안되지 아니 아니 옛날일은 나 옛날일로 잘하는거지 뭐 아 아 진짜 옛날일로 다 옛날 옛날 가슴에 묶고 하는거지 나 내가 뭐 다 옛날 얘기 꺼내가지고 그때 잘잘못을 따지자 이게 아니잖아 아 아 에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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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쾌해 아 하하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오랜만에 맥캐마니아 술 먹어서 너무 기분 좋아하지 아 아니 우리 내일 어떻게 하냐 도대체 진짜 오늘 어떻게 하냐 진짜로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일곱시에 화당일 일곱시에 아 아니 이거 왜 박스야 내일 진짜로 두세시간밖에 못자 이거 풀링이야? 어디? 아니 아니 풀링이야 아 내일 피추도 와? 어 피추도 온다던데? 아 진짜? 피추랑 친해졌어? 아 배프지 오 같이 갔는데 아니 보성이 형이 우리랑 같이 간다 했다고 했잖아 같이 다니는 짓이 근데 갈때는 우리를 버스 타고 갈건데 아 보성이 형 버스 타고 와요? 아 맞어 누다 형은 경민이 형 경민이 형은 누다 형이랑 온다 했어 아 경민이 형이랑 고은 님이랑? 고은이도 같은데 근데 왜 그 둘이 같이 와요? 누다 형이랑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형 아 아 까래 형 어 아 저 방송 중인데 응 그래 저번에 전화했는데 아니 형 저한테 삐졌어요? 어? 저한테 삐졌어요 형 아 안 삐졌다고 아니 안 삐졌다고? 어? 어? 아 삐졌잖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급한 거 아니야? 에? 급한 거 아니야? 어 급한 거 아닌데 어 어떻게 놔줄 수 없어 어 어 어땠다 너 이제 어 어 어 어 아니 나 내가 버려면 자꾸 당했어 흐흐흐흐 아 아 어 근데 나 한 가지 다행이라고 느낀 거 있어요 형한테 안 오고 나한테 왔네? 일단 오맨은 제꼈어 형이 마지막으로 했잖아 나한테 왔네 오맨은 이겼다 다행이네 뭐하고 있나봐요 뭐하고 있나봐 뭐하고 있는데 내 존할게 뭐하고 있나봐 뭐하고 있나봐 나도 내가 해라 뭐하고 있나봐 뭐하고 있나봐 왜 뭐 이 자리 새끼가 아 이거 미친 사람인데 진짜로? 뭐하고 있나봐 아니 이거 미쳤는데 너가 미쳤지 뭐하고 있나봐 내가 무거워 아 배가 하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여자 언제 사세요? 여자는 좋은 여자 찾기는 힘든 것 같아 괜찮? 아 BJ는 좋은 여자가 없다? BJ 중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 아 형은 BJ 많이 만났잖아 잘 모르지 아직까지 잘 모르지 그럼 나는? 아 근데 나 알겠다 형 BJ들은 속내를 모르겠다? 그건 맞지? 맞아? 모르잖아 모르잖아 이 사람이 진짜 작은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봉검다리로 이용하는지 모르잖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봉검다리 막 그런거는 너무 피의식 아니에요 누가 당했어요? 나는 그렇게 당한건 아닌데 아무튼 그거 이유로 아프리카 여러가지 얘기 많이 했잖아 그래서 좀 혹시 모르니까 두드려보네 이거지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패스 좀 받아주면 안 돼? 패스 너희야 영향도 받는 애인데 왜 이렇게 패스를 뿌려? 오오오 아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마 뭐야 하나하나 아 그럼 형은 역캠도 사귄단 말인데요? 너도 쳐줄 수도 있죠 형 어 진짜? 응 아 하긴 아니 아니 너는 그럼 안 사귈거야? 아 저도 사귄단 말이죠 너 맘에 들면 사귄단 말이잖아 어 저 좋은 날 사귀어야지 진짜로 그러면 미래는 어떤데? 진짠할까요? 아 나 술 먹고 싶어 진짜로 아니 어떤 스타일인거 같냐고 미래가 봉준이 아니 봉준이 왠종이 옆에서 안 떠나더라고 아 내 옆이야 자기 친구들 옆에서 안 떠났지 근데 그 옆에 너도 있긴 했잖아 아 아 아 미래는 그냥 단색이지 맞아? 30분 정도 몇 갠니? 좀만 먹은다고 한탕 그리고 손 먹고 취하는 여자는 이제는 좀 아 아 이제는 좀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를 취했던거야 근데 형 아니 형 도연이 진짜 이쁘던데 도연이 이뻐 근데 왜 저 털에 쳐요 형 자꾸? 내가 혼자 털에 쳐 아 맞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 형은 근데 너는 좀 너랑 이겸이한테 나 하고 싶은 소리야 어 애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만나 런트적인 성향 갖고 NTR 시술 아 뭐 개소리야 너잖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야지 아 뭐 개소리야 이상하게 그런 취미를 갖고 있어 저도 형이랑 연보성한테 말할게요 한 명한테 말 특적대요 진짜로 아 우리는 방송이잖아 아 방송이라서 진짜로 아 아 씨 좀 아니 노선을 좀 정해 이게 방송이잖아 방송이란게 절대 하면 재미없잖아 아 아니 그러니까 여자들의 마음을 너무 몰라 진짜 이 사람들이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응 형 형의 왓구가 문제가 아니야 형이 그 마음이 중요한 거라니까 뭐가 문제인데 아니 그 유편단심 이렇게 딱 지키는 해야지 아 그거는 일반인 우리는 방송이 아 방송이라서 아 당연하지 우리가 일반인처럼 그렇게 약간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 방송이 뭔 재미이야 아 아 아 맞잖아 아 왜 털에 쳐요 그러면 왜 털에 쳐요 안 쳤네 방송 끄고는 하면 안 쳤네 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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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털에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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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이가 내가 좀 느낌을 직접 하고 예쁘고 말도 잘하고 근데 약간 최강이야 약간 아 진짜 매력으로 따지면 최강이야 형 언젠지 말아 언젠은 좀 좀 약간 호불호 갈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 얼굴은 엄청 예뻐 근데 좀 성격 같은 게 좀 호불호 갈리는 스타일 같은데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고 좋아하면 엄청 좋아하고 무슨 형은 호야붓이야 나한테 너무 물어봐 아 뭔데요 형 뭐 나한테 호야붓 아 이거 열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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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았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하는데 혈액이 있더라구 그러면 방송한테 좀 불편하잖아 그래가지고 텐션이 좀 좋긴 하더라 아... 진짜로? 아... 그러면 형 이제 아... 그러면 형 이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아... 이 엔터카 옥자가 옥자가 옥자고안이 손에 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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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뭐 털에도 뭐 그런거 상관없지 솔직히 아 맞지 원래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계속 근데 이제 좀 계속 방송 끝났을 때 말하면 되는데 방송 중에 계속 말하니까 방송할 때 내가 드립쳐야 되는 입장에서 맥이 끊기긴 하지 나는 짜증났지 나도 이해해 짜증났지 근데 이제 방송 중에 계속 채팅치면 나도 신경쓰잖아 아... 아... 그래서 X같았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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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일이 있었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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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쩔 거 왜 이렇게 이쁘지? 네? 엄청 이쁘다 아 뭐 어쩌라고요? 근데 아 뭐 어쩔 건데 그래서 형이 아 진짜 이쁘다고 아니 뭐 어떻게 할 건데 형이 어 뭐야 와 시나프라이 형이 100개 감사합니다 아 배불러 오지 아 저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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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w 오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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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은데 너 알아? 모르잖아 방송에서 같이 뭐했는데? 연구어 오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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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아 진짜? 어 왜? 슬로우폰 해도 되겠네 어 진짜? 재밌었나? 어? 재밌었어 아 이거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이거 틀려놓고 난 참고 중단 말이야 너 우결대학교도 했잖아 뭐? 넌 어때? 넌 어때? 하니 뭐 어쩌라고 하하하하 하니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젠 안 보냐 이 말이지 내 말이야 어? 뭐야 아니 이제는 순식간에 끝나버렸냐 이 말이지 geben진 빈 피 wicked 다 방송이잖아 야아 Ohio 지금 이 Dark 지금 방송이잖아 하핳 year 으하하하 아 뭐 어쩌라고 했는데 아cówред czym 황나면 잘 Pure 아아 아아 진짜 가자 이제 아아 가자 아아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아 근데 나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 나 진짜 술 먹어서 아아 안가자? 아아 아아 과일 먹고싶어?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니 나 진짜 아 저거 살짝 치워줘 살짝 치워줘 내 정신아 네 방송이니까 네가 사 아아 아아 내가 사야지 내가 사야지 아아 잠시만 아 아 아 장난해 형이 사줄게 아 형이 사줄게 아 아이 아 형이 동생 사주려고 갔는데 여기 있습니다 아 아 아 이걸로 해주세요 아 아 이걸로 해 주세요 형이 이렇게 힘이 없었어? 아 아이고 잘먹었습니다 bugs 많이 아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나 핸드폰 놔고 갔다 아 잠깐만 아 여러분들 오랜만에 술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진짜로 아니에요 안 피곤해 많이 시끄러웠어요 여러분들 아 죄송해요 어 얘 좀 이쁜데 아 왔다 왔다 번호 따뜻히 어? 번호 따뜻히 아 지랄하지 마요 이 형 여러분들 싯선비어서 여자한테 번호도 못 물어봐요 진짜로 얘기할래 그럼? 아 나 진짜 형이 만약에 번호 따잖아 만개 쏠게 지금 따올게 그럼 아 만개 쏠게 지금 따오면? 어 아 만개 쏠게 진짜로 아 얘 없어도 뭔 개소리야 지금 바로 현찰로 줄 수 있는데 아 맞아 아 절대 못해 형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아 내일 체육대회 미친새끼야 체육대회 체육대회 체육대회에서는 딸 수 있어요? 어 어 맞아? 형 내일 체육대회 또 보여줄게 그럼 아 진짜로 스킬 보여주는 거야? 어 어 근데 우리 맥주 하나 더 있잖아 일반인한테는 안 돼요 여러분 뭐 하나만 사서 뭐 먹으려면 돼? 어 그래 그래 방송 뭐 끄고 먹던지 아니면 그래 아 비제인은 존나 쉽지 아 니가라메 아 그럼 이렇게 할게 어떻게 거기 진행하는 운영자님 아 운영자님도 쉽지 아 뭐 어떡하라고 어? 어이씨 뭐야? 특히 자기 할머님 번호 타고 그때 수고했다고 아 할머님 번호 정도 따야죠 여러분들 맞죠? 말도 안되는 거 같은데 아 형 빨리 하나 사와요 뭐 사? 다 먹었어 맥주에 먹을 거 같아 어 올라와서 같이 몰라 아 그래 그래 아 나 배 너무 흐른데 근데 아 근데 형 형 저랑 2대1 수만밥 언제예요 형 몰라 뭐 먹을 건데 어? 뭐 먹을 건데 아니 맥주에 있잖아 하나 맥주 하나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오징어? 그런 거? 간단한 거? 어 있잖아 음 4 5 5 5 5 5 5 5 어 이거 먹을까 버터구이? 어 어 근데 이거 데펴야 될걸? 어 데펴야 돼 그거? 응 여기서 데펴서 가면 되잖아 여러분들 저 승현이 형이 너무 좋아요 진짜로 네 어 나 근데 왠지 알아요 형? 물론 응 형 피곤한 거 같은데 근데 저 상태나고 자는게 저쪽 어 근데 형이 너무 좋아 네 왠지 알아? 3천원이요? 방송 잘 안해서 저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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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형이 형이 내 방송인데 4천원 밖에 안해 아 그래도 진짜 개 10선비네 진짜 아 형이 더 10선비야 진짜로 너는 10선비 아니야 아 이 형 개 10선비에요 여러분 얘가 개 10선비에요 여러분 난 진짜 그때 느꼈어 이거 밖에 없는데 아니 우리 집에서 하루 재워 주는데 침대에서 안 자겠다 자꾸 바닥에서 자겠다 자기는 난 그때 느꼈어 진짜 이거 밖에 없네 아 근데 이거 실화야 이거 아 이거 시... 아 이거 진짜 실화야 아 이거 진짜 실화야 그냥 세 개씩 시원하면 끝나게 돼 어허헣 아 이 형은 진짜 선비에요 여러분 아 난 근데 하루 손님으로 하면은 참 힘든 자야지 당연히 봐봐야 또 지금 별 것도 아닌데 쏘리 쏘리하잖아 발 밟았잖아 이거 안하는게 쓰레기인거지 미친 아니 안 밟았어 건드렸어 아 진짜 시비 넌 너무 슬선비 형이 진짜 선비야 그러게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어 뭐 한다고 어 괜찮아? 소음 괜찮아? 안 뜨거워요? 응 와 근데 이거 맛있긴 하겠다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버터구이라서 냄새는 들인다 맞지? 어 냄새 좋다 가자 둘이 결혼하라고요? 아이 그건 또 같이 호흡이나 맞춘거지 맞잖아 오늘 위험하다 한데 우리 아니야 진짜로 저 상상만 해도 진짜 극혐이에요 나도 그건 아니다 싶어요 아 그렇고 그래 저는 다른사람 있어요 이영호 아 내일 맥힘형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은지님이랑 아 저희 근데 여기 호텔 좋다이 아 여기 좋네 아 나 몰랐네 사당에 이런 데 있는지 아 알았잖아 나 몰랐어 그래서 개빡쳐요 너 이렇게 말했잖아 뭐라고 왜 이렇게 싸게 잡았지? 하하하